공기가 들어있는 주사기를 밀면 처음에는 쉽게 밀리지만 주사기 안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점점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되고 어느 지점부터는 더 이상 주사기는 밀리지 않게 됩니다. 이는 압축된 공기들이 주사기에 좁아진 공간을 가득 채워 작아진 공간 안에서는 공기 분자들이 더 많이 부딪혀 압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기 대신 빛을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빛은 기계적인 압력이 요구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빛을 압축한 경우도 거의 없었는데 독일 본대학의 연구진들은 이 빛을 압축하는 데 성공하였고 놀라운 광자의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2022년 과학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독일 본대학의 연구진들은 먼저 두 개의 작은 거울이 설치된 특수한 통에 빛을 넣어 두 거울 사이에 일정량의 광자들을 가둔 후 한쪽의 거울을 움직여서 광자를 압축시켰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사기처럼 작은 힘으로도 쉽게 밀렸던 거울이 어느 지점부터는 잘 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자는 진량은 없지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자들은 두 거울 사이에서 계속 튕겨져 나가면서 운동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거울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수록 빛은 더욱 활발하게 거울에 부딪혀 압력이 늘어나 이는 결국 거울을 미는 힘에 대한 저항력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자의 수를 증가시키면 거울을 미는 데 필요한 힘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힘으로 거울을 계속 밀어 양쪽 거울 사이의 간격을 계속 더 좁혀나가자 주사기 안에 공기를 압축할 때와는 달리 거울을 미는 데 필요한 힘이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거의 힘을 주지 않아도 거울이 밀리는 즉 저항이 거의 사라지는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일이 발생하였는데 결국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여러 개의 입자들은 마치 하나의 광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한 답은 양자역학에 있는데 양자역학에서 광자는 입자로서의 성질뿐 아니라 파동으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광자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모호하고 어딘가에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자는 전자와 달리 가까워져도 전기적으로 반발하지 않아 광자의 밀도가 특정 한계치를 넘게 되면 광자의 존재 확률이 겹쳐져 마치 하나의 광자처럼 행동하게 되므로 이런 광자들의 겹침 현상 때문에 주사기 안에 공기를 압축할 때와는 달리 거울을 미는 데 필요한 힘은 점점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의 입자는 다른 입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